다시 도착하셨습니다. 뉴스타사 별에서 온 그대 너희들은 포위됐다의 안재현 안재현 씨는 별에서 온 그대에서 시카하면서도 엉뚱한 고등학생 역을 너희들은 포위됐다에서는 불의에 맞서는 열혈 형사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피노키오의 이유비 이유비 씨는 피노키오에서 통통 튀지만 당차고 근성이 있는 사회부 여기자 역을 맡아 반전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랑만 할래의 서하준 사랑만 할래의 서하준 씨는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김태양 역을 맡아 깊이 있는 감정 연기를 선보이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신의 선물 14일의 한선화 한선화 씨는 신의 선물 14일을 통해서 아이돌 출신 연기자라는 편견을 깨는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엔젤라이즈의 강하늘 강하늘 씨는 엔젤라이즈에서 순수하고 다정한 고등학생 박동주 역을 맡아 강렬한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사랑만 할래의 남보라 사랑만 할래의 남보라 씨는 밝고 씩씩한 미현모로 변신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피노키오의 김명광 김명광 씨는 피노키오에서 친근한 옆집 재벌 캐릭터를 탄생시키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죠. 따뜻한 말 한마디의 한 그루 따뜻한 말 한마디의 한 그루 씨는 사랑 앞에서 당당하고 적극적인 나은영 역할을 맡아서 안정된 연기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의 박서준 박서준 씨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폭넓은 감정연기로 극의 몰입도를 높이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밀의 분의 김유정 비밀의 분에서 서지담 역을 맡은 김유정 씨는 밝고 화기찬 캐릭터를 잘 표현해서 극의 생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김유정 다 вам 다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MC를 맡은 서준 씨도 뉴스라상을 받고 있습니다. 연기 참 잘하죠 우리 한 그루씨 우리 김형광씨도 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보라 양 축하드립니다 강하늘군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크릿이 아니라 연기장 한선아씨도 뉴스타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하준군입니다 이유비양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현군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 SAF 연기대상 뉴스타상 수상사들입니다 먼저 소감을 좀 들어볼텐데요 우리 재현씨부터 네 김유정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비밀의 문 찍으면서 같이 수고해주셨던 스태프 언니 오빠들 그리고 감동님들 배우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김유정씨는 아역배우가 아닌 당당한 뉴스타상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몸을 많이 쓰는 활동적인 액션이나 그런 걸 많이 좋아해서 그런 역할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연기 변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옆에는 우리